현대루템 같이 보면서 대응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대루템이 지금 가장 아마 이런 방산주 중에서 그렇고 조단이 넘는 시총 대응주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 받은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현대루템 같은 경우가 이번에 또 이제 이집트 이집트에서도 방산 전시회에 있죠. 여기에 첫 참가를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방산업체 뭐 한국항공우주 KII 등등 뭐 LIC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등등 다 가겠죠. 전투기 플러스 전차 뭐 이런 미사일 뭐 총기류 뭐 싹 다 이제 이 방산 전시회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현대루템이 가지고 있는 전차 안그래도 지금 유럽에서 현대루템의 이 전차를 많이 받아가는데 맞잖아요. 이거를 이제 호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지금 뭔가 기관에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생각보다 어 이런 괜찮은 종목을 왜 기관들이 팔아?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항상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발견되더라도 이 포트폴리오에 벗어난 거는 절대 매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판다고 해가지고 우리까지 팔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격이 26,250원 현재 가격으로 경상 찍는 시점에서 여기 25,000원대 여기 가장 강한 지지거든요. 그래서 25,000원만 안 뚫리면은 현대루템은 언제든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이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4만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미리 담아놔야겠죠. 현재 이 재무제표로 보더라도 보시면은 여기 기업 분석 지금 매출이 이제 3분기, 4분기 합치면은 작년 거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이미 벌써 작년 거를 초과 거의 비싸게 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에 나오는 영업이익이 통으로 현대루템에 이제 잡히기는 거죠. 4분기가. 그러면은 또 역대 최고의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러면은 내년에 다시 부각을 받아서 어떻게? 61선 안으로 회귀한다. 지금 당장 61선 아래로 회귀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약해졌지만은 다시 안으로 회귀한다 하면은 3만원까지는 그냥 바로 올라가요. 빠르게. 그다음부터 121선 뚫고 올라가느냐 아느냐. 그건 그때가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물려계신 분들도 있고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죠? 여기서 저는 2만 5천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이에요. 이거를 파는 거는 정말 바보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또 폴란드. 폴란드에서도 지금 아직 계속 두고 있고 플러스로 루마니아도 있고. 맞잖아요. 등등 유럽의 전치국들이 현재 방산비를 이 방산 국방비 자체를 두 배로 늘리고 있어요. 국방비를. 원래 다 줄였다가. 나토 때문에. 근데 이번에 나토에 있더라도 방병을 해야 된다라는 국가별로 유럽 애들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방산비 추가하면 또 전차 계속 나옵니다. 지금 유럽에 독일, 프랑스, 영국 얘들 전차요. 끼켜 2, 300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몇 천대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유럽 애들이 전차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가장 빠르게 가장 괜찮은 가격에 가장 좋은 전차를 줄 수 있는 거. 현대로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벌써 목표가, 손절가, 지금 매수가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아마 좀 까먹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책자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현대로템 대응 전략 자료집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시나리오별로 A안, B안 만들어놨거든요. A는 오를 때, B는 떨어질 때. 여기에 맞는 시나리오별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싹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매매하더라도 충분히 수익만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보내드리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알아야지 보내드리겠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오픈해둘게요. 제 전화번호를. 010-5929-7823 이쪽으로 현대로템 딱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또 제가 여러분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책자를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우리가 주식을 다들 돈 벌려고 하는데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잃고 있다고. 지금 잃고 있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잃기 싫으면 지금부터 제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